분명히 화상회의는 코로나로부터는 나를 지켜주는데 상사로부터는 나를 지켜주지 않네 라는 이런 말도 생기는 거예요 화상회의에서도 말이 나오는 일본의 비즈니스 매너라는 내용입니다 비즈니스 매너 이거 상당히 일본 사람들하고 비즈니스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시끄럽거든요 요즘 사이로 지금 허래허식이라는 사람도 좀 있는데 일본은 좀 이런 약간 전통적인 가치가 있잖아요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는 넥타리를 쫙 메고 정장에다가 딱 이렇게 완벽하게 해야 된다 각도 몇 도 스타크리프트 할 때 예를 들어 앞마다 멀티하고 뭐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명환경언 할 때도 이걸 하면서 멘트 이걸 쳐주고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멘트를 치면 같이 응흥 이거 한번 해주고 하는 식으로 상당히 정해진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상당히 싫어하는 게 비즈니스 매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전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다른 나라는 하지 않는데 일본만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일본도 지금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코로나 시국이라서 일본에서도 흔히 말하는 재택근무 집에서 일을 하고 회사 나오지 마세요 왜? 회사 가면은 사람들을 많이 모이고 어차피 출근하는데 전철 타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좀 코로나 감염의 위험이 있다 이러다 보니까 웬만한 기업들이 우리 회사는 이제 재택근무다 재택근무니까 뭐 컴퓨터를 회사에서 있는 컴퓨터를 들고 와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컴퓨터를 사서 네가 해라 이런 식으로 몇몇 기업들이 지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재택근무하는 게 어찌보면 사회적 붐이기도 합니다 그럼 재택근무라면은 아니면 집에서 일을 하면 되는 건데 일본에서 하면은 대부분이 회의를 엄청 좋아합니다 회의해야 돼요 화상회의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스카이프라든지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화상회의에서 조차도 일본의 비즈니스 매너에 대한 말이 나왔어요 그렇죠 생각을 해봐 사회인이잖아 사회인으로 지켜야 될 덕목이 일본에서는 비즈니스 매너예요 집에서 일을 하던 회사에서 일을 하던 지킬 건 지켜야지 이라는 일념 하에 이걸 사람들에게 상당히 많이 얘기하고 다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사 나오는데 자 이거 보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아는 사람은 아는 채팅, 웹회의, 스마트폰, 최신 비즈니스 매너 즉 뭐 화상회의 같은 거 할 때도 다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 대충 요정도 선은 지켜야 된다는 거 에 대해서도 이제 글을 적어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당신이 집에 있다 하더라도 회사에 간 거 맨치로 사람들 얼굴 안 보인다 하더라도 예절 바르지 못하게 그건 아니지 일부에서 일을 하려면은 비즈니스 매너는 바닥에 깔아두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람들의 예절을 지켜야 된다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이면은 괜찮은데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재택근무에서 뭐가 늘어나고 있냐면은 일부에서 리모토 하라스멘토라고 하는데 원격 이지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만나서도 사람을 갈굴 수가 있잖아 상사가 부하를 갈구던 근데 그거는 회사 가서 갈구는 거니까 들어봐서 근데 재택근무에서조차 화상회의를 하면 얼굴을 맞대게 되는 거기서 또 갈구는 거예요 너는 왜 이마의 보고서를 있다고 쓰냐 부터 해가지고 일과는 상관없는 걸로도 있잖아 사람은 인격적으로 갈군다든지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상회의가 안전하지가 않네 분명히 화상회의는 코로나로부터는 나를 지켜주는데 상사로부터는 나를 지켜주지 않네 라는 이런 말도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거 있다고 하네요 여성 사원에게 조금 얼굴 보여주세요 여성 사원에게 예를 들어 보이스만 켜놨잖아요 화상회의 때 근데 카메라도 켜줘 방도 좀 보여줘 얼굴 보고 싶어 아이고 우리 이쁜 누구누구 얼굴도 보고 싶네 화장 안에서 화장 안한 얼굴이 더 이뻐요 무섭다 오상 내가 맨날 주미코한테 하는 말이잖아 맞아 오상 사회에 나가면 무서운 사람이네 우리 주미코는 화장 안해도 더 이뻐요 무섭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아까 말했지만 원격 화상회의면은 일단은 뭐 좀 회사원들로 하면은 회사를 가는 거에 스트레스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차피 스트레스 프리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런 식으로 리모트 원격 이지메 이런 방식이 또 생겨가지고 일본 사람들에게 상당히 또 머리가 아픈 거죠 오히려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있다 어 그렇죠 뭐 택도 없는 걸로 트집다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매너 가지고도 트집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거냐면은 야 인마 너는 어? 짬이 안 되면 말이야 네가 먼저 딱 방 만들어놔가지고 어? 다른 부장님들 과장님들 오시기 전에 인마 어? 딱 회의 그거 어? 니 화상 회의 딱 설정 딱딱 해놓고 인마 뭐 하는 거야? 야 인마 부장님처럼 말씀하시면 인마 니가 딱 그때 니 화면에서 인마 PPT 한번 쫙 쳐놔야지 너는 어떻게 인마 화상 회의라고 하는데 하나에 빠져 있냐 어?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어찌보면 좀 이제 평소 때 하는 매너 같은 거를 좀 강요시한다 어? 라는 게 이제 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는 거지 일본에서는 그럴 때 있잖아요 화상 회의 끝났다 그러면 먼저 부장님 나가시고 과장님 나가시고 병사원인 제가 마지막에 나가야 돼 그런 경우가 그거 어디 있어요? 화상 회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 오늘 회의는 여기서 끝입니다 라고 예를 들면 이제 팀장이 딱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이제 팀장님이 오프라인 아니면 계장님이 오프라인 대리 오프라인 그리고 딱딱 눈치 보고 내가 오프라인 마지막 막내인 내가 오프라인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 오늘 원격 회의에서 끝입니다 그런데 바로 막내가 그냥 팍 다 가는 거야 오프라인 팍 너는 사회생활을 너는 너는 올라 배우냐 야 부장님이 지금 뻔하게 지금 온라인으로 말이야 마이크 딱 키시고 말이야 우리 끝났는데 우리 우리 한번 요즘 유행이라는 화상 회의 그거 술 한잔 한 때니까 이럴지도 모르는데 너는 어떻게 된 게 야 벌써부터 네가 오프라인 야 진짜 나 때는 말이야 이래가지고 그런 게 이제 꽤 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갈고 쓰면 이게 사회적 문제라고 해서 기사가 떴잖아 떴으면은 여기에서 누가 달라붙을 것 같습니까 마치 고속도로에서 레카가 달라붙는 거 면치로 일본에서도 여러 가지 직종이 달라붙어요 뭐? 지금 일본에서 원격 괴롭힘이 화제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누가 하냐면 온라인 강의가 생깁니다 온라인에서 사원을 갈구리는 괴롭힘 그런 거를 억제를 해야 되는 강사진이 또 다니는 거예요 돈 벌러 다니는 겁니다 이걸 또 온라인으로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온라인에서 이지매가 많아 괴롭힘이 많아 그런 괴롭힘은 올지 못해 올바른 비즈니스매너 올바른 온라인의 화상회의 사용법을 비즈니스 강사진들이 또 온라인으로 장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진정한 창조경제예요 젊은 사원들에게는 화상 이지매가 될 수 있으니까 경영진들 들으셔야 됩니다 요새 젊은이들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깃하잖아 그치? 어 그래? 그렇지 내가 괜한 짓을 해서 뭐 요새 젊은이들은 막내가 나보다 먼저 오프라인 칠 수 있는 거지 내가 괜한 짓을 했구만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찌 보면 창조경제가 새로 생겨나는 겁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프리젠트 우먼이라는 주간지 같은 건데 화상회의에서 초보자가 해버리기 십상인 매너 위반 베스트 5 이것도 없었구나 지금까지 이렇게 그 뭐지 화상회의는 별로 해본 적이 없었는데 많은 분들이 하게 됐으니까 그 올바른 매너를 만들었네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없던 영역이에요 일본에서는 비즈니스 매너를 오프라인에서 누구보다도 중화시 여긴다 우리들은 그런 일본이었는데 이제 코로나 시국이라서 오프라인 이런 비즈니스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온라인 리모트로 해야 돼 그런데 그 온라인 영역의 비즈니스 매너는 미개척 그 누구도 보지 못하는 원피스였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야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진정한 매너가 아닌가 자칭 전문가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말을 써놨는데 뭐라고 써냐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줌 회의에서 다섯 가지의 엔진 뮤트 음소거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친구 그 다음에 무표정으로 움직이지 않는 친구 그 다음에 혼자서 계속 입 터는 친구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발언을 하고 있을 때 그 뒤에 발언 겹치게 뒤늦게 말하는 친구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역광 여러분 카메라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빛이 있으면 얼굴이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역광 눈뽕 된다고 놀랍지 않습니까 상상력이 달라요 이거는 왜 음소거를 하면 안 되나요 하면 내가 말하는 거 말고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예를 들어 본인이 음소거를 안 해놨어 그러면 마이크를 ON에 놓으면 부스럭부스럭 거린다든지 주변에 생활소음이 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말할 때도 아닌데 마이크 켜놓는 그런 무개념 없게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아 그런 뜻이구나 어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는 무표정 상태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을 왜 지적을 하냐면 무표정인 상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기 때문이니까 예 잘 듣고 있습니다 부장님 액션을 취하란 말이에요 평소보다 실제로 만날 때보다 좀 더 과장스러운 그런 뉘앙스로 왜냐하면 안 볼 수 있으니까 화면이 작잖아요 평소 때 과장님 부장님 하면 맞습니다 부장님 부장님 가라사대 아이고 부장님 이랬는데 화상회의 때는 이러고 있으면 참 매너가 이런 식으로 이제 지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얘기하지 말라는 것도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발언권을 균등하게 줘야 된다라는 건지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이제 겹친다 이런 거는 이건 뭐 일상생활은 마찬가지잖아요 겹치면 안 되니까 그런 거 주의해주세요 근데 다섯 번째 이제 역광은 이제 창문을 등지고 빛이 들어오는 쪽으로 이제 등지고 하게 되면은 이제 본인이 실루엣이 되어버리니까 당신이 어떤 표정 짓는지 상사가 모를 수가 있다 주변 사람이 모를 수가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빛을 앞에 두고 빛이 들어오는 쪽을 앞에 딱 두고 이렇게 딱 해야지 역광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집에서 하니까 회사에서 하는 거랑 좀 다른 경우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일본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전문가들이 춤을 있고 아까 말한 이런 강의를 열잖아요 이 강자 대상이 누구예요 경영진 윗사람들한테 강의하러 가요 그럼 윗사람들한테 돈 내고 강의를 듣겠지 이렇게 해야 되구나라고 윗사람이 그런 식으로 알려주겠지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야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론을 치고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그러면 이걸 강의를 하고 경영진들에게 말하고 경영진을 밑으로 깔고 하니까 그게 이제 간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끝나면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있어? 또 있습니다 아까 여기서 하는 게 즈음회의라 했잖아요 즈음회의에서 일본에서도 불편한 친구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회의라고 하더라도 자리가 있잖아요 저 자리는 사장님 자리 저 자리는 이사 저 자리는 서기 저 자리는 부장님 이 자리가 네 자리 상석 있잖아요 화상회의인데 이건 상석과 하석 개념이 너무 없지 않냐 누가 이거는 부장님이고 누가 그건지 잘 안 보여 나도 눈도 침침하고 말이야 좀 그렇지 않나 이거 우리 부장님도 그치? 사장님도 같이 회의하시는데 다 똑같이 안 그래? 일반적으로 화상회의가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뭐가 불만? 재미있고 일반 회의에서는 상석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제일 상석이야? 뭔가 맞아 맞아 위에 있는 사람들이 급이 높은 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석이야? 이 사람이 상석이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불편한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편한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일본에서 트위터 일본 트위터리안들이 이걸 디스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디스를 하냐면 이런 식으로 디스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왼쪽 제일 큰 거 샤쪽 사장님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높으신 분 높으신 분 높으신 분 그 다음에 부하가 있는 사람 부하가 있는 사람 부하가 있는 사람 부하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상사란 말이죠 그 밑에 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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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닦이자고 하는 의견도 있다라고 이제 디스를 하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제일 크게 사장님 나오고 누가 보도라지 그거 사장님이야 여기 딱 찍히면은 여러분 일본어 모르더라도 대충 그림 뭐더라도 여기 뭐 사장님이 와야 될 것 같네 위에는 좀 높으신 분이 와니까 대충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밑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엑스트라 이런 느낌 평성원들 그러니까 올려둔 건데 이게 상당히 일본 트위터는 흔히 말하는 막 히트를 쳤어요 일본 기업이라면 가능할 것 같다 진짜 이런 거 나오면은 할 것 같기도 하다 이런 걸 진짜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긍정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건 진짜 이건 말이 아닙니다 일본스럽다 일본스럽다 일본인들이 말하면 일본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도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어디까지 이 사람이 만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화상회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매너 물음표 물음표라고 할 정도의 내용 자체가 요새 코로나19 일본 사회에서 어찌 보면 좀 이제 유행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일본의 젊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은 그 친구들이 느끼기에도 국제사회 글로벌한 사회에서 일본식의 어찌보면 고리타분한 낡은 비즈니스 매너는 타파되어야 할 문화다 그걸 없애버려야 된다고 젊은 친구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장 코로나 시국이 돼서 이제 뭐 자택근무 원격근무잖아 이제 회사도 안 나고 좀 일본 바뀌겠지 IT화 되고 일본 회사는 어느 정도 좀 이제 선진화된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어찌 보면 이제 일본스럽다 라고 말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올바른 비즈니스 매너를 확립해야 됩니다 라는 자칭 전문가 집단들이 또 생겨나는 거야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진정한 온라인상의 비즈니스 매너는 이런 겁니다 라고 이제 광고를 칠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런 걸 잘 모르는 일본에서 좀 윗어르신들 좀 높은 사람들이 요새는 이런 걸 배우지 않으면 젊은 친구들의 감각이 따라갈 수 없겠구만 하면서 또 돈을 주면서 수강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분이 딱 화상회의 가가지고 딱 하겠죠 우리 신입사원이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신입사원 집 보니까 형광등이 머리 위에 있구나 역광은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한다든지 어찌 보면은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고 오프라인 예전의 문화 자체가 온라인에 그대로 답습이 되는 이런 문제점이 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일본 사회에서 좀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은 당사자가 아니니까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 당사자가 대박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을 이게 엄청나게 빡시거든요 이게 좀 이제 코로나 사회에서 일본 사회가 많이 좀 변할 줄 알았는데 이 비즈니스 매너에 대해서는 기존에 비즈니스 매너라는 것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고 그것을 상당히 지지하는 층들이 많다 보니까 쉽사리 없어지지가 않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걸 빨리 없애길 바라는 친구들이 어찌 보면 아까 그림처럼 사장님은 이만하게 뭐 그 윗사람 이만하게 해가지고 디스하는 그런 문화가 좀 많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세대반의 갈등이에요 비즈니스 매너라는 것도 최소한의 비즈니스 매너는 필요합니다 100% 그런데 이 정도만 알면 되는데 이만한 거를 가르치려고 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부작용이 나오는 거죠 음